자 레드를 먹으러 오겠죠? 올 수 밖에 없는 구조 맵다 달려서 도망가줍니다 말파이트가 여기 왜 있냐 오늘은 두판 마스터의 연구소 이번에 마스터의가 대대적인 버프를 받았잖아요 대회랑에서 이미 두판 했는데 두판 다 이겼음 KDA는 중요하지 않다 한판정도 더 이겨서 마패를 좀 더 쌓은 다음에 그냥 바로 솔랭에서 가버려? 자유량 잡히지도 않는거 바로 솔랭 가겠습니다 레스터링 그리고는 잭스를 밴해주세요 이게 잭스가 무서워서 밴하는 것도 있지만 팀원들로 하여금 이 사람의 마스터인은 진심이구나 이런걸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밴을 해주는거죠 현재까지 채팅은 상당히 안정적이야 일단 이렇게 들고 이거를 결의로 바꾸던지 하죠 만만하면 이대로 가고 말파이트? 말파이트는 쉽지 않을까 생각보다? 어 그대로 가겠습니다 말파이트가 템이 나오기 전에는 생각보다 좀 물렁해서 잡기 쉽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어? 나 하나 놓쳤다 너도 놓쳐 오케이 사이브 한 번 가볼까? 될만한데? 진정한 대가는 평생 배우는 법이오 완벽한 일 어 나쁘지 않다 라인 좀 태워가지고 어 좋아요 바텀 웃 야 이건 못살려주겠다 누가 왔나? 어 좋아요 야 명상쿨 왜케 짧아 미쳤다 이거 이거 지금 못막습니다 오케 어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귀환합시다 잡을만한데? 응렙 안되면 들어갈게요 되면 빠지고 으쯔 좋았습니다 당하거든 마스터리는 으쯔 아 자꾸만한데? 응 어 좋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멍가 으흐흐흐흐 밀어버립시다 어 어 네 어 서플킬 오히려 나쁘지 않아요? 오히려 괜찮단 마인드 말파 지금 궁 아직 없을거거든요 그냥 해볼까 이거? 궁 없으니까 와 저기 안 죽어? 말도 안돼 네 무조건 죽을줄 알았는데 안죽네 나 이거 살수있나? 아리 오는거 같은데? 어 네 여기가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? 여기 있겠습니다 오케이 아리는 궁 빠졌다 저기 삽살중입니다 돌면 할만한가? 이쪽으로 가는 중? 그럼 무리했다 상대 잡은거 같은데? 아 다 잡았지요 마용 자 네데를 먹으러 오겠죠? 볼 수 밖에 없는거죠? 볼 수 밖에 없는거죠? 랩다 달려서 도망가줍니다 말파이트가 여기 왜 있냐 어? 이거 할만한데? 어 좋은데요? 어 나쁘지 않아? 어 나쁘지 않아? 까비 어? 그래 빠졌는데? 야 조녀가 있냐 시비를 잡을 뻔했는데 좀 아깝다 그쵸? 어 도망가 탈론아 그거 좀 아닌거 같애 어 그래 그치 어디야 어디야? 몰라 몰라 일단 때려 일단 때려요 어 좋아요 가버려 아 쿼드라 킬 좋았습니다 나봉이요 이게 메스터이거든 펜타 좀 펜타 어떻게 안되나? 가버려 뭐야 펜타가 왜 아니지? 엥? 어 일단 도망갈까? 아 네 여기까지 하지 않을래? 아무튼 비공식 펜타 좋았습니다 안 올 수가 없는거죠 가장 무서운 적은 어 오네? 아 바로 먹자고? 그래 안전하게 하자 저게 업적이다 결국이 사옵시다 야 이거는 죽을 수가 없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시계까지 있어서 너무 든든한데? 에라 모르겠다 띵 그냥 밀자 모르겠다 어 너도 변형했구나 어 너도 변형했구나 아 네 수고하세요 GG 아 텀 잘했는데 둘 다 히치 투자 정글 터리범 아 네 좋았습니다 에리오 그때 미드 AP마스터인은 어 진짜 사기였는데 라이엇이 사기라서 리메이크한 챔프가 면 안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르블랑 르블랑은 조정을 해보려다가 어? 아니 정글은 뭐야 아 나 정글 마스터인은 하기 싫은데 이번에 버프된 카소스로 가자 카소스 아니면 탈리아로 가겠습니다 둘 다 버프됐으니까 탈리아 있나? 없어 카소스로 가자 닿지 않을거죠 정글님 파이팅입니다 원 닿지요 어 나 빛의 파괴자 카소스가 있는데 네 이거 알죠 빛의 파괴자 카소스는 안쓰는게 나아요 Q가 잘 보여서 오히려 스킨이 있다는 것만 딱 보여주고 바꿔줍시다 노스킨이면 살짝 실례가 떨어지니까 자 스킨이 있는거 보여줬죠 스킨을 몇번 바꾸는 모션을 취해주고 오케이 이정도면 스킨이 있는걸 알아챘겠지 자 이렇게 노스킨으로 자 화이팅 와드네요 와용 툴을 찍죠 케인이 혹시나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까 레드는 좁이다 먹고 이거문도 먹죠 어? 바텀에 와드가 있나? 바텀에 와드가 있나? 하하 비색 위험하네요 이거는 전멸로 해보려다가 좀 애매해서 깨이나 끊자 들어왔는데 안중 따비 와 이거 언제 먹었어 바로 뛰었구나 아까비 마지막에 빠졌으면 내가 잡았을 것 같은데 궁 있는지 몰랐나 보다 용 가도 되겠는데 바텀 조속권 있으니까 용 챙겨주죠 아래로 아래로 일단 마구 잘 크는 중 덩글도 수준급이네요 제가 한 건 풀캠밖에 없습니다 살짝 입력된 플레이 그것밖에 못하 바비 가버려 와용 아 이게 반대로 끌린다고? 말도 안 돼 좋아요 일단 이득 봤습니다 좀 풀자 바비 어우 좋아요 일단 먹어냈습니다 킬 주나요? 어우 좋아요 아쉽다 와 풀템 나왔다 왜 카소스 하시나요? 그 탑을 빼겼어요 정글이 걸려버림 맞아야겠다 어 들어오나? 아 디레 디레 어 뭐야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DLTP 공사님 아 감사합니다 10만원은 무슨 3만원 3만원도 감지 덕질죠 감사합니다 휘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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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히모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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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 사고 히모링 아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가야겠죠 어우 좋아요 이 타이밍에 덩그를 한번 더 있나? 아 있네요 어 그래 잘 먹을게 케인 13초 어 이것도 잘 먹을게 여기까지 들어오네 네 죽었네 오케이 근데 강타가 없긴 한데 탈리스타 있으니까 괜찮겠죠 알아서 잘 찢어도 되겠지 아 좋았습니다 빅토르가 탑이구나 잡은거 같은데 저것도 제가 좀 많이 쎄거든요 아 좋았습니다 1분 남았으니까 저거 먹고 오죠 오리아나는 못먹는 그 위치 같은데 내가 먹자 다 먹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먹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먹어야겠네요 어우 좋은데요 그냥 냅다고 어우 좋아요 뒤로 가서 되게 애쉬가 있지 않나? 가보자 가보자 어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뭔 따콩이여 장판 딜러 녹이면 되지 에라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